지코리...따... 아니, 엘리트 길막 안되는데 케이슬더스 해야되는데 아니? 아... 꼬챙이 덱 짚고 엘리트 잡게 포션좀... 아... 이 집은 포션도 안주네 와... 딱코 딱댐... 아... 어... 이런... 1 아니... 도갈... 아니... 도갈인데 반사신경은 다음에도 나오지 않을까? 아니... 줄 때 먹어... 줄 때 먹어... 안 맞으면 방어도 필요없음... K정신... 아니... 도갈... 미친... 아니... 제정신이 아닌가봐... 고초기 잡아서 이제 엘리트 껌인데... 레츠고... 렛츠고... 아니? 마사카... 그런건 없다... 아니... 레전드... 고갈만들... 뭐...? 알았... 고갈만들... 어어어 하... 아... 방해 방해 특 방해됨 잠깐 더 돌려봐 왜 돌리냐고 묻건을 돌아가기 때문이라 답하라 요 딱 등지처 참 당하는 육강령 아들 빠따 주시바 아이 뭐 아이 두번째 턴 안가면 이거 페널티잖아 첫 턴에 다 죽이면 페널티가 되는 유물이 있다 달팽이 한테 드로 감수었는데 맞았네 스네코와 선밭자를 조심하십시오 시슴 시슴을 조심하십시오 다른 상자 사면 유물은 볼 수 있는데 제거할 돈 없어지는데 커피 떴으면 그딱인데 쌍기억뷰읍 지금 봐도 구렁반 먹은거 좀 앱 안 먹었네 아직 지키는 건가 육땡이 육땡이 편집액이 아까 예비 먹는게 나았겠네 고개말고 저거 두렁이 반지땜에 고개먹었는데 예비 먹을걸 편지배기 신가래기 그 힘은 변지를 빼는 힘 빡집중? 아니야 빡집중 해도 될거 같긴 한데 안돌아갈 것 같진 않네 아씨 이래서 고개 두개 넣은거기네 근데 두장도 안잡히면 어쩔수 없지 나이 구렁바 내바네 진짜 이게 뭐 내 밴반지 돌려내라 아니 이후나 다 도저히 지울 수 있겠군. 일단, 사격을 지워라. 사격을 지우며 시작되는 첨탑 등반 생활. 아이, 순수 없나. 되게 쓰레기가 너무 많아. 아, 가이스! 세상에 열리라는 편지칼 아니? 힐더스가 실시간이라면 투사가 따라 올 수 없는 속도로 사일런트가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검은 별 이거 추락 추락 떠도 뭐 반차 신경 아니면 괜찮겠네 존엄 존엄 괜찮지않나 딩가네기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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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릉 아이고 편지 칼로 잡고 있어 전략가다 아니 나오겠지 국방 쏴야돼 잠깐만 얘는 언제 잡지? 아 이건 좀 선수보호 차원에서 킬 올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박 안받습니다 전략가 못먹은거는 좀 아쉽긴 한데 대게 고기 아니 쓸모없는것만 골라서 주네 다다못해 다다못해 금강 져주라 좀 빨리 잡게 얘는 운후하라 금방 잡은 근데 얘도 최대 체력 던네 얼탱이 다다못해 반피 깎은 굿 한반사의 바지 지금 노랜드 터지는데 아잇 펜촉은 좋긴 하다 쪼끄미 백세탐 백세탐 어니? 개맛있잖아 우마스기루 왠전 필요한가 다음컨 가냐 이거 아싸 아싸 백호 아 자 그리곤 없고 철이가 가지 사려고 성점 주인에게 200원 빌렸는데 다음 층에서 강도를 만나 200원을 털렸으면 철이는 얼마 손해일까요? 어디서 많이 보던 문젠데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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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원 손해 아카베코 꼬챙이 아카베코 펜초 꼬챙이 아 잘못 눌렀다 문제가 이상해요 가지를 산처리가 강도한테 살릴 수가 있나 이제 아이언 크레드가 강도인거임 강도를 죽이고 돈을 빼앗아 썼잖아 백은 센데 답답함을 지울 것 뿐 아니 네 반대 안 돼 넌 왜 나와 이 쓰레기야 펜퉁 없는 아카베 코코챙이를 먹여주나 그래 너는 나를 만나서 종약인데 질 저렇게 센 거 보니까 새삼 역겹네 어찌 저런 역겨운 몬스터가 받은 필요지출이 400원 늘어났고 현금 흐름은 200원 손해인 현금 reap 중괄호가 돌에 이득 중괄호가 돌에 이득 치즈즈기 수수료 이득 양로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고 뭐야 아 타격 지울걸 프리즘 승률 조작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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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밀집이 내 밀점집 렛츠고 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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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에 약점 분석 결과 터더 쎕 무력파로 심장 무력화 시킵니다 공격을 안하면 약점이 없는 걸까? 수비 테셀을 하고 있기 때문인가? meidän 바닷가 좀 발밍해 스테로이드 안 하는 사일런트 편지 칼리버 겁나 세네 턴박스 31딜 넣는 편지 칼리버 하지만 한 턴에 52딜을 넣는 석쇄 달력은 이기지 못했다 디펙터 치코리타 처리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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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